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닉과 친구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차례만 이 차례에요. 행복한 일요일 오늘은 행복한 일요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일요일 아침 여자들이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력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어요. 여자들은 고민했어요. 무덤 입구가 커다란 돌로 막혀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일요일 아침 여자들은 죽으신 예수님께 몸에 향기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하였어요. 여자들은 고민했어요. 무덤 입구가 커다란 돌로 막혀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 그런데 도착해보니 돌은 이미 치워져있고 예수님의 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돌은 이미 치워져있고 예수님의 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돌은 이미 치워져있고 예수님의 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여자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예수님을 쌌던 천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은 거기서 누구를 보았나요? 여자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려갔죠. 그런데 그 안에 죽은 예수님이 쌌던 천밖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은 어떨 줄 몰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후 제자들이 다같이 한 방에 모였어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얼마 후 제자들이 다같이 한 방에 모였어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여자들이 그런데 얼마 후 제자들이 다같이 한 방에 모였어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얼마 후 제자들은 다같이 한 방에 모였어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낚아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맙습니다. 글쎄고 which is my life please have no room according to my body I'm really scared I'm sorry ren't but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셨나요? 예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부활하여 나를 만져부활하여 어서 기준이 만질 수도 없고 음식도 먹지 않지 그런데 나는 지금 못 좀 배고프구나 예수님은 생선을 드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지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죽는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지 이제 너희가 본 것을 세상에 말하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너를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 활동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1년 6개 밖에 안 했어요 하나 많은 거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또 빨간색 빨간색 하여튼 이제 세색 왕색은 주황색 백이밤 백이밤 계rijان 백이밤 그루고 있죠.. 백이밤 따 관 백이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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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릴 차례는 위에 갈스 안티러지는거 행복한 일요일 맞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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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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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이유는 왜 안되죠? 좀 이상해요 안되네요 오늘은 행복한 이유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와요 안녕 14일 7일 딱 43일 13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